저 보호망 둥글둥글한 얼굴처럼 보호대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. 보호망입니다. 보호망 아세요? 반갑습니다. 자 2022년도 며칠 전에 지나간 태풍 피해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요즘의 고물가로 인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많은 지금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. 하루빨리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길 바라겠고요. 저 보호망이 항상 늘 응원하고 위기가 귀해라고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많이 많이 있으시길 저 보호망이 진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. 자 저 보호망도 유튜브 찍은지가 웜 몇 년인지 아세요? 4년이나 되었어요. 4년 동안 저 보호망과 또 우리 옆에 저 사랑스러운 딸 세아와 같이 몇 년 전부터 추석이와 설날 명절 때 이렇게 인사 멘트를 올려드리는데요. 자 저 보호망 4년 동안 보호망 유튜브를 찍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에 힘입어 이렇게 또 추석 인사를 드립니다. 자 저 보호망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응원과 또 많은 사랑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. 제 영상을 보실 때 또 기성기 잔학계나 운전 조심하시고 언제든지 잔학계나 보험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보험은 언제든지 저 보호망이 항상 늘 함께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.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풍요롭고 즐거운 가족 한가위 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 저 보호망이 추석 명절 맞이해서 저 보호망이 추석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작년과 재작년 더불어서 항상 이벤트를 했는데요. 이번에도 저 보호망 3행시고 정말 이쁘고 참신할 아이디어를 저 보호망 영상 끝난 다음에 하단의 댓글로 보호망 3행시를 남겨주시면 저 보호망이 10분을 추첨해서 몇 분이라고요? 10분을 추첨해서 저 보호망이 9월 30일 금요일날 6시 때 라이브 방북 때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정말 푸짐한 상품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을 5만원짜리 모바일 쿠폰을 10분께 써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문 좀 띄워주세요. 보험의 최고인 보호망에게 험난한 곳에서도 저 보호망과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. 왕 왕처럼 항상 책임지고 꿋꿋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잠깐 갑자기 저 보호망이 1드리블 하면서 재미가 없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생각으로 저 보호망 재미나고 정말 신선한 보호망 사명씨를 남겨주시면 10분께 5만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자 늘 항상 저 보호망에게 응원 메시지 또 많은 분들이 4년 동안 또 이제 가입해 주시고 또 보호를 청구할 때도 저 보호망에 관리도 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줘서 저 보호망이 한 번 짓을지 모르겠습니다. 중간에도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관리자도 조금 바뀌어서 정말 혼란스럽고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. 항상 저 보호망 최선을 다할 거고 실수가 본복되지 않도록 늘 항상 노력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요. 또 가족과 함께 또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도 같이 모여서 못당한 감소를 즐기시면서 또 즐거운 풍요로운 추석 한가위 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